반갑습니다. 단기생윤 강상식입니다.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6월 모평 대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6월 모평 대비를 할 때 그래도 생윤의 전과정을 한번 살펴봤으면 이제 복습을 철저히 해서 내가 생윤을 6월 모평부터 1등급 또는 만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복습할까? 이게 여러분들의 고민거리입니다. 여러가지 실존 모의고사 문제도 있고요.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있지만 풀었던 문제들 또는 들었던 개념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내가 채워할 것인가가 고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복습법과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해요.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보는 시험의 성격은 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만점을 향한 복습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모의고사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의 허점을 파고드는 방식으로 모의고사를 출제해서 제 모의고사가 기출 문제와 가장 유사하면서도 새로운 쟁점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적중률도 높다고 얘기하는데 아 그럼 내가 모의고사를 출제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를 출제하는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가장 완벽한 학습법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하는 복습 방법은 형광편복습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형광편복습법은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나왔던 문제가 아니라 나올 문제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복습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복습했는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개념 설명을 듣죠. 개념 설명을 들은 다음에 백지를 펼쳐놓죠. 그 백지를 펼쳐놓고 개념 설명 들었던 내용을 하나하나 하나 회상하면서 일일이 강사가 판서인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백지 그대로 그려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좋은 학습 방법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보는 시험은 뭡니까? 객관식 시험이에요. 첫 번째 주관식으로 또는 단답형으로 빔어진 개념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채워놔야 되는 시험이 아니라 주어진 선택지 중에서 맞는 것과 틀린 것을 골라내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백지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방식의 복습법은 주관식이나 아니면 단답형에 적합한 복습법일지는 몰라도 객관식에 적합한 복습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국어도 공부해야 되고 수학도 공부해야 되고 영어도 공부해야 됩니다. 특히 6월 평가원 모의고사부터는 여러분들이 긴장감을 많이 갖고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수능까지 연결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6월 평가용 모의고사를 준비할 때 각 과목별 시간 배분을 잘해야 되는데 생유를 백지 복습법으로 공부하다가는 생유를 너무 많은 시간이 투자되는 거예요. 왜? 한 줄 적고 아 이사상가가 무슨 얘기를 했더라? 또 한 줄 적고 또 이사상가가 무슨 얘기를 했더라? 또 한 줄 듣고 그 다음에 적고 나서 다시 한번 선생님의 필기랑 비교해보는데 빠진 게 있으면 아 나는 이걸 왜 까먹었을까? 하면서 스스로 자책하는 거죠. 시험 방식에도 적합하지 않고 시간도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부분의 강사들이 강의하는 개념 설명의 내용들이 지금까지 기출되었던 문제들의 어려운 선진을 공략할 수 있게 해준 건 맞는데 앞으로 나올 문제들에 대한 대응책은 못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끝없이 새로운 표현, 낯선 표현이 나오는 생유를 특성에 맞게 공부를 하려면 기존에 백지에다가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해서 적는 필기방식, 비효율적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는 게 제 진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할 게 바로 형광펜 복습법이에요. 자 제가 왜 형광펜 복습법을 제시하는지 그리고 이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요. 복습을 한다는 건 속도를 높이고 여러 번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빠른 속도로 복습을 할 때 여러분들이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요. 다른 과목을 공부할 시간이 생깁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빠른 속도로 복습을 할 때 그 단원, 어려운 단원을 반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잘못하고 있는 게 한 번 강의 듣고 완벽해질 거다. 그 다음에 한 번 복습하면 내가 이 단어를 완벽하게 이해할 거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복습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한 번의 강의, 한 번으로, 한 번의 공부로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데 여러 번 반복하기 위해서는 뭐합니까? 속도를 높여야 되겠죠. 따라서 첫 번째, 이 형광펜 복습법은 속도를 높이고 여러 번 반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 출제절 부분에 집중하자. 너희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가를 봐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는 흔히 말해서 사후적 처방 방식의 공부를 했던 거예요. 6월 평가원 모의고사나 9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낯선 쟁점과 낯선 서술적 내용이 나왔다. 아, 이거 나왔었는데, 아, 이거 왜 몰랐을까? 이러는데 지금까지 나오지도 않았던 표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표현들이 항상 킬러 선지로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 나왔던 건 다 맞출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나왔던 건 아무리 어려운 문제, 정답률 32% 문제 또는 26% 문제도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풀어봤으면 다시 보면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앞으로 출제될 부분에 집중하자. 그럼 우리가 속도를 여러 번 높이고, 속도를 높이고 여러 번 반복하면서 출제될 부분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뭘 많이 해야 되냐면 쓰기보다는 읽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이겁니다. 눈은 손보다 빠르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손으로 쓰는 것하고 눈으로 읽는 것하고 어떤 게 속도가 빠릅니까? 눈으로 읽는 게 속도가 빠릅니다. 눈으로 읽는 게 속도가 빠르다면 여러분들은 복습의 시간을 줄일 수 있고요. 복습의 시간을 줄이면 반복해서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알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속도를 높이고 반복하고 앞으로 출제될 부분에 집중하고 눈은 손보다 빠르다는 걸 우리가 인정한다면 기존에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암기된 내용을 종이에 그대로 옮기는 백지에 그대로 옮겨서는 필사의 방식이 아니라 읽기를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올 문제,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사상가의 핵심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문제 출제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자, 저는 문제를 항상 출제할 때, 모의고사 문제를 출제할 때 첫 번째, 기출문제를 중시합니다. 기출문제의 선지도 중요하지만 기출문제의 선지를 그대로 쓰면 여러분 다 맞춰요. 왜? 잔상효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럼 저는 기출문제에서 뭘 중시하냐면 제시문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제시문을 여러 번 읽어봐요. 아, 이거 중요한 내용인데 나을만 했는데 왜 안 나왔을까? 이런 걸 항상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면서 문제를 출제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근거도 명확하고요. 그 다음에 정답 여부도 명확한데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제가 문제를 출제할 때 중시하는 건 수능 연계교제입니다. 이 수능 연계교제는 개념 설명 중에서 어떤 개념을 중시하냐면 날개 개념하고요. 두 번째, 제시문을 중시합니다. 선택지도 특이한 선택지가 있지만 특이한 선택지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문제를 만드냐면 자, 기출문제 제시문 다 읽습니다. 여러 번 읽어요. 그 다음에 연계교제 제시문 여러 번 읽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 지금까지 흔히 말해서 많이 출제됐던 기존의 표현 기존의 쟁점 이걸 제일 먼저 확인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표현과 기존의 쟁점은 가급적이면 모의고사에 출제를 안 하려고 해요. 두 번째, 제가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아, 새로운 표현 그 다음에 새로운 쟁점이 있는가 이걸 주목합니다. 그 다음에 또 새로운 표현과 새로운 쟁점인데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면 그 사상가의 주장과 일관된 논리체계를 갖고 있는 건 별로 중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하기 쉬운 거 있죠? 착각하기 쉬운 표현 그 다음에 착각하기 쉬운 주장 여기에 방점을 두고 이걸 최종적으로 걸러내서 모의고사에 선지로 변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문제를 만들 때마다 같은 제시문을 몇 번씩 읽냐면 최소한 세 번씩 읽습니다. 이 방법을 그대로 적용한 게 바로 형광펜 학습법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택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아는 내용을 한 번 확인해야 돼요. 이게 바로 뭡니까? 복습의 힘이죠. 내가 배웠던 내용 아는 내용을 확인하는 게 첫 번째 복습의 힘이고요. 두 번째,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게 복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았던 부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 평론가가요 영화를 보통 몇 번 보냐면 세 번 정도 봅니다. 첫 번째 뭐 보는지 아세요? 전체 스토리 흐름 봅니다. 두 번째 뭐 보는지 아세요? 배우의 연기 봐요. 세 번째는 촬영기법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보면서 새로운 걸 끊임없이 발견해서 총체적으로 영화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제시문을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N수생들은 알 텐데 작년에 봤을 때랑 올해 봤을 때랑 제시문을 보는 깊이가 달라지고요. 뭐가 달라집니까? 선택지를 보는 깊이가 달라집니다. 아, 이런 내용도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복습을 하려면 적어도 기출됐던 제시문과 기출됐던 선지를 세 번 정도는 독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읽는다. 이거 바보 같은 거죠. 방향성과 목적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데 1회독은요. 출제된 부분에 주목해야 됩니다. 아,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거 뭐예요? 아는 내용을 확인하는 거죠. 2회독을 할 때는 출제되지 않은 부분에 주목합니다. 이미 출제됐던 부분을 이제 문제도 풀어보고 여러분들이 많이 봤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내용. 다시 확인합니다. 두 번째 읽을 때요. 미출제 부분에 주목합니다. 세 번째 읽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형광펜 세 가지를 써요. 첫 번째 읽을 때는 노란색 형광펜 쓰고요. 두 번째는 녹색의 형광펜을 쓰고요. 세 번째 빨간색 형광펜을 씁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형광펜이 표현된 형광펜으로 표현한 부분을 제가 주로 착각하기 쉬운 표현, 주장에 넣고 이걸 가지고 킬러 선진을 만드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를 했다면 어떤 식으로 복습을 하는지 실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요게 존 롤즈의 주장입니다. 해외 원조와 관한 거예요. 질서정연한 사회는 고통받는 사회를 도와야 된다. 원조의 궁극적 목적은 국가들 간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 그럼 여러분 존 롤즈 하면 항상 떠오르는 게 뭡니까? 질서정연한 사회는 고통받는 사회를 도와줘야 된다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읽을 때는 가장 많이 본 것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익숙한 내용을 점검하는 겁니다. 노란색 형광펜으로 칠하겠죠. 질서정연한 사회는 고통받는 사회를 도와야 된다. 원조의 궁극적 목적은 국가들 간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다음번에 읽을 때 뭐 해야 돼요? 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쓱 읽어와세요. 질서정연한 사회는 고통받는 사회를 도와야 된다. 근데 이 부분은 처음 본 문장이에요. 그럼 이제 이걸 파란색으로 칠하면서 또는 초록색으로 칠하면서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원조의 궁극적 목적은 국가들 간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 어? 원조의 목적이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로 만드는 건데 어? 여기 보니까 원조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나와 있네. 어? 새로운 표현이다. 지금까지 내가 그냥 읽었으면 모를 뻔했다. 궁극적 목적은 국가들 간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 아, 그러면 존 롤즈는 해외 원조를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 목적은 국가들 간의 정의 실현이구나. 아, 이거 중요하겠구나. 이거 나오면 애들 틀리겠구나. 나도 틀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 번째 읽으면 이제 이 제시문의 내용이 다 이해되는 거죠. 그 다음 여러분 테일러 하면 생태윤리학자 테일러 하면 매번 나오는 게 뭐예요? 아, 생명윤리학자 환경윤리에 생명윤리를 강조한 테일러 하면 매번 나오는 게 불간섭입니다. 그럼 여러분 불간섭의 의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불간섭의 의무는 아, 테일러가 얘기했는데 불간섭의 의무의 구체적인 뜻이 뭘까? 이건 제대로 안 본 거죠. 그럼 개념 설명을 읽으면서 아, 불간섭의 의무 많이 들었어. 그럼 이제 읽는 거예요. 개별 유기체의 자유를 간섭하거나 생태계를 조작 통제 개조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 아, 불간섭의 의무는 내가 알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뜻을 몰랐구나. 그럼 구체적인 뜻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보자. 개별 유기체의 자유를 간섭하거나 생태계를 조작 통제 개조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두 번째는 기존에 몰랐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거예요. 그 다음 헷갈릴 수 있는 게 뭡니까? 아, 테일러 생태계에 대한 불간서 생태계에 대한 불간서만 얘기했는데 실제 보니까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개별 유기체의 자유를 간섭하거나 생태계를 조작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 지금까지는 생태계에 대한 불간섭 생태계에 대한 불간섭만 우리가 암기를 했으니까 아, 이거 나오면 헷갈릴 수 있겠구나. 개별 유기체도 뭐의 대상이다? 불간섭의 대상이다. 그 다음에 생태계도 불간섭의 대상이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생태계에 대한 불간섭이라는 단어로만 암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별 유기체가 불간섭의 대상이란 건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되겠구나. 이건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앞으로 나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읽으면서 선택지를 읽으면서 공부를 해야 완벽한 학습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 단원에 나왔던 제시문이 많지 않아요. 제시문을 여러 번 읽어야지 여러분들이 개념도 명확해지고요. 앞으로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표현들도 이해하게 됩니다. 이처럼 세 번 정도의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요. 앞으로 출제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공부법이 바로 형광펜 학습법입니다. 이 형광펜 복습법을 가지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출제됐던 문제의 제시문을 세 번 정도 읽는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완벽한 핵심적인 쟁점과 그리고 앞으로 출제될 수 있는 미시적인 세부적인 내용까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까지 문제를 만드는 방식 그리고 적중력 높은 문제를 만드는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만든 형광펜 학습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의 극일을 가기까지 제가 항상 여러분 옆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완벽한 생활과 윤리의 학습법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형광펜 학습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